법. 그때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번호 번호. 범호. Can you read the 1968 date box? 암 내가 다 했을 것인데 Louis remarket. 어디까지 했쟈이가? 보고도 실커나. 보고도 실커나까지 했어morning. 그 다음, 그 다음 것을 어스립시다. 자, 복어둔 실커나를 점검하고 저기 뭐야, 그 다음 것을 11번을 배웁니다잉. 10번 복어둔 실커나 갑시다잉. 자, 10번 점검하고 11번 들어갈게요. 시작! 복어둔 실커나 암복어둔 실커나 니가 나 지루할 말하거나 내가 너를 몰랐거나 궁금한 저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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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는 한숨이오 감나 주야 수십 고학 정생과 끝을 가리 전혀 없어 차라리 내가 나 어허 먼저 추우고 또륵을 타려갈 꼬끄난 음 나 성화 난 해 해 해 해 해 해 그럼 내가 11번으로 들어가겠어요 정 성화 생홍 누님이 오셨네 시작! 정... 주님... 오셨네 어흑... 아, Pray! 정든 사랑에 정든 사랑에 오셨네 오셨네 맘속 깊이 숨겨뒀던 맘속 깊이 숨겨뒀던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못 잊을 정부를 안고 못 잊을 정부를 안고 못 잊을 정부를 안고 정부를 안고 이 밤 찾아오셨는가 이 밤 찾아오셨는가 못 잊을 정부를 안고 못 잊을 정 이별 두고 이별 두고 이별 두고 아나 길이에 미루건을 소 뿔처럼 미루건을 소 뿔처럼 무기 덕을 고 오셨네 무기 덕을 고 오셨네 정 문도님 고 오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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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사람이 오셨네 잠든 사람이 오셨네 오셨네 맘속 깊이 숨겨뒀던 맘속 깊이 숨겨뒀던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못 잊을 정부 후원 안고 못 잊을 정부 후원 안고 못 잊을 정부 후원 안고 본 잊을 정부 후원 안고 이 밤 찾아오셨는가 이 밤 찾아오셨는가 어린 정 눈물 없이 어린 정 눈물 없이 이별을 두고 알았기에 이별을 두고 알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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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려와 널 소뿔처럼 미려와 널 미려와 널 미려와 널 미려와 널 소뿔처럼 소뿔처럼 무기 들고 오셨네 무기 들고 오셨네 무기 들고 오셨네 이렇게 어렵지라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을 다 골랐는데 어쩔 거예요 순서 순서가 어쩔 수가 없어 어린 놈도 하고 쓴 놈도 있지 그러면 맨날 쓴 놈만 이빨 빠지듯이 별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사부 정든 사람이 왔다는 데 이렇게 어렵게 노래를 하는 거야 긍게 말이야 정든님이 참 어렵게 왔단께 어렵게 왔어 왔다는 데 좀 좋게 하지 우리가 어렵지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쉬워했을 거 아니야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리가 못해서 어렵지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아 근데 이제 기뻐서 부르는 거 슬퍼서 부르는 거 반갑고도 슬퍼고도 반갑고도 그동안 그동안 기다린 거 원망이 막 섞어 아 그렇지 응 기다려봤네 엿이다 기다리면서 막 열받은 거 다 섞여들어 정말 이게 흥 타령이 영흥 타령이네 엿이요 엿이요 흥이 흥이 나는 흥이 나는 한타령이지 일종의 한타령이에요 아 반어법으로 종둔님이 오셨네 아흐흑흐흑흐흐흑흐흐흐흐흐흑흐흐 흐흐흐흐흐흐 종둔님이 오셨네 어흐흐흐흐흐 정든 사람이 오셨네 정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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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格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가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rehabilitas 못 잊을 정부는 안고 이 밤 찾아오셨는가 이 밤 찾아오셨는가 어린정 눈물 없이 어린정 눈물 없이 이별을 두고 알아끼게 이별을 두고 알아끼게 밀어가는 소풀처럼 밀어가는 소풀처럼 무기 들고 오셨네 무기 들고 오셨네 무기 들고 오셨네 그럭저럭 따라서 엉망 무엇을 못 온다고 그만하면 어느 거 셔요 줄기 잡아서 줄기 잡아서 줄기 따라서는 것도 쉬운 거 아뇨 응 잘한 거요 응 예약을 하면 빨리 예약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회장님 예약하시려면 빨리 해야되는데 꾸미로다 꾸미로다 자행이야 자행이야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갈까 전체의 의견에다 줄까 전체의 의견에다 줄까 시? 시? 쉬운 것도 있어 또 가면 뒤에 것은 쉬워 자기가 12번은 좀 나아 어려운 거 해야 돼 무조건 도전해야 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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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국 같은데 근데 뭐 드러낼 사랑이 아닌 거 같은데 노래 그런 사람이 하딱이 아니고 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기생들이 어느 사랑이지 드러낼 사랑은 아닌 거 같은데 기생들이 어느 사랑이지 그치 나도 없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 시간 오고 언니요 오고시오 그리나니 파도 소리게 그래? 안 한 거 같아 전혀 기억이 안 돼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거 하자 왜냐면 어려운 거 했으니까 요놈을 점검을 한 다음에 고놈을 간단한 일부만 안 좋겠어? 다음 주에 말이여 알았지? 그래서 지금 나는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방학 오는 거는 알지? 네 그 다음 주에 방학 오는 거는 알지? 네 얘기를 하셔도 돼요 참 한 가지만 일러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수업하면 그 다음 주 한 주만 저기 뭐야 휴가로 방학을 합니다 다음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아 다음 주는 수업하고 네 네 6일 8월 5일부터 5일부터 5, 6, 7, 8, 9, 10, 10일 이렇게 쉴 거잉 그 다음 15일도 우리 쉬자 근데 그때는 재량 수업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2주를 연급하면 21일 만에 만나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15일날 빨간 글씨날에는 네 나는 그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해외여행 가고 보라카이 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 잘 모셔요 요새 보라카이들 많이 가대 보라카이 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오라카이 왜 이래 일어서버리시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잠잠잠잠 회장님 회장님 아따 우리 회장님이 회장님이 직무유기연에 회장님 회장님의 직무유기연 저는 뭐고 봉수배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